Q. 에이 Q. 에이 귀여워 귀여워 왜 그래요? 말랑콩떡 애기 같아서 여기 한 입 이렇게 이렇게 먹어버리고 싶어요 제가 카스터드로 3행시 해볼게요 시작 카센터 맛있다 카스 스무스하네 카스 타지에서 봤어요 2 드라마틱한 판타지 인도 드라마틱한 판타지로 봤어요 어 요은이 형 카스터드로 가정지 시작 카스터드 타코야키는 일본 오 뭐하는거 뭔데? 스시도 일본 파스타 드 아니야? 아 그렇네 드 드라마틱 드라마틱 아이돌 그라운드 아이돌 그라운드 나를 믿어요 형 여기 앉아요 아이돌 그라운드 아이돌 그라운드 우리 자기소개하는거 하잖아요 그거 한번 해주세요 형이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랜 스물네 칼 미래 준혁 준혁 스물들 오올리는걸 갖고 가야지 준혁 스물들 게임 오오 준혁 스물들 게임 영화 뭔데 뭔 뭐잖아 이상형이 영화에요 이상형이요? 이상형 이상형 박시형 이상형 박시형이다 이상형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이상형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이상형 박시형 빼고 이상형이 저를 밤마다 저한테 뽀뽀하려고 오와 이렇게 명색을 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또 핑크색이다 명색도 달고 나돌 아이돌 그라운드를 찍으러 갔습니다 형 우리 잘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볼래요 뭐? 삼박자 삼박자 아니야 넌 너가 해 시작 삼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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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빈 둘 유빈 유빈 동뿔 셋 두배 유빈 둘 유빈 유빈 지형 둘 이씨 시형 둘 다시 시작 삼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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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배 둘 두배 넷 두배 넷 두배 넷 헷갈려 다시 시작 삼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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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하박자 삼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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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배 넷 두배 넷 두배 넷 앙크가 좀 빨랐어 우리가 우리가 이게 잘못이야 우리 그거 할까? 딸기 딸기 이게 나 할 줄 몰라 두발기 두발기 시작 탐기 같이 할래요 몰라요 근데 이거 다 같이 하면 어떻게 돼? 다 세 번 더 하는 거구나 하나 하면 딸기 이거고 두 개 할 때는 딸기 하고 두 알기 딸기 두 알기 이게 세 개에요? 세 개 면은 딸기 두 알기 딸기 두 알기 아니지 아니지 딸기 두 알기 그치 그리고 네 개는 두 알기 두 알기 두 알기 두 알기 시작 딸기 두 알기 딸기 두 알기 두 알기 두 알기 두 알기 딸기 다시 하나도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야 돼. 계속 쌓여가는 거야 모르겠어요 저는 항복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처음에 하면 생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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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며칠이죠? 리아님 오늘 11일이죠 오늘은 무슨 날? 오늘? 오늘은 아이돌 나돌 촬영 날 오늘 리아님 생일이잖아요 네 고마워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이제 봄이에요 여러분 여기 봄이 있어요 오늘 의상이 아주 봄이네요 흑꽃이 이게 하늘이고 이게 벚꽃 나무 벚꽃이 그러면 이 벨트는 뭐죠? 이거요? 사람 오늘 눈 메이크업도 약간 벚꽃 느낌으로다가 조금 분홍분홍한데요 귀까지 분홍분홍하시네요 더워서 그래요 귀에도 블러셔를 혹시 약간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가고 싶어서 네 카일리포터였습니다 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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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같이 해야 제 맛이야 이렇게 형 이거는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가리고 준혁이 형 이거는요? 녹화 갔다 오겠습니다 빠이 안녕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모든 촬영을 끝마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줘요 앞으로도 저희 다들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인터 업그레이션 미유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